네 안녕하세요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찾아가야 하나 했는데 받았네요 말씀하십시오 괜히 할 말이 있어요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태경씨 어머니 얘기에요 날 통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연락하죠 당장 나가 할머니 전현도 데리고 나가 나가는 소리 안 들려? 할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?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현지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건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 내 아들 옆을 차지하고 앉아있어 당장 나가 할머니가 아무리 이러셔도 내가 아빠 딸이고 엄마는 아빠 부인이에요 이것까지 바꿀 순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들은 안 돼 지금이라도 나가서 아들 낳으라고 할 거야 내가 가정부 딸년한테 태강을 물려줄 것 같아? 죽어서도 그거는 막을 거니까 꿈도 꾸지마 할머니 제 한이 닮은 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녀석한테 다 물려줄 거야 하아